영등포구 보건소가 12월 열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달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약물 복용법과 질환 예방 교육은 물론 영양,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변화 교육 등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건강증진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